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은 2022년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전망대를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이 잘 갈 것이다, 잘 못 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 2가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동부건설까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13만 원대 넘어섰다가 빠르게 차익실형 매물들이 나오면서 13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관들이 큰 폭으로 팔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꾸준히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시한이 봉쇄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봉쇄가 나오게 된다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증권사 측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4분기 전체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12조 5천억 원대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탄력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중소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인데요. 어제 주가가 6%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만 6천 9백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장중한 때는 7만 8천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달쯤에 앞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면서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한 번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한 번의 실적 레벨업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4천 5백 74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30% 정도 상향 조정된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연초의 월 생산 능력이 13만 장에서 내년 말까지는 15만 장까지 확단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요. 여기에 더불어서 8인치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호황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DB 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도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가 한 가지 나왔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사 측에서는 동부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수주액이 3조 원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GTX와 LH의 종합심사 낙찰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추정한 수주액만 하더라도 3조 원대를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역에 더불어서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진중공업 인수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것이 바로 순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현재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역에 더불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1,800억 원대로 추적이 되고 있는 만큼 아주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건설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는 CES 개최와 관련된 부분을 짚고 왔는데 오늘은 일단 SK온 상장과 관련된 부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 그리고 투자자 반발에 함께 나와서 물적 분할 방식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3, 4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만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주가는 20%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4%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24만 8천 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홀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에게 신주 인수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배터리 주가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